지금 문제 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예요. 비교적 잘하시는 거고 지금 문제 푸는 데는 전국에 없어요. 문제 풀리가 있나 지금? 그래서 없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보통 5월 정도에 많이 손 대죠. 저는 지금 다른 데도 한 3월 정도에 손을 대려고 해요.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 조금씩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손을 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해보니까 잘하시던데 그래도. 그러니까 기업만 되면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뭐. 문제집은 56쪽 갈게요. 동그라미 1번. 2차 재당 시장은 재당 대출 기원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재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3번에 1차 대출 기원들은 2차 재당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재당을 팔고 필요한 현차를 조달한다. 그렇죠. 4번 1차 재당 대출자들은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재당을 자신들의 자산 버트홀로 일부러 보유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보유할 수 있다. 그랬죠. 돈 없을 때만 유동하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2차 재당 시장은 재당 대부를 받은 원재당 차입자와는 아무런 직적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할 만하죠. 동그라미 2번, 2번, 큰 2번. 2차 재당 시장 및 관련 상품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였는데 동그라미 1번에 산진국의 경우 2차 재당 시장의 발달은 대출 기원의 유용자와 예력을 높여주어 높여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렇죠. 돈 대출액이 휘어진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2번에 2차 재당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택 대출 상품과 대출 심사 기준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아요. 3번, 주택 저당 대출 채권의 집합으로부터 유가 증권을 반영할 때 대출 채권의 상환 기간보다 단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도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이제 CMO라는 건데 이거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놔두시고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4번에 산진국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재당 시장에 발행되는 투자 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액면 금리를 갖는다. 이건 아까 했는데 저당 이자가 7%이다. 그럴 때 MBS 수익은 7%보다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그거 반대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바뀐 거지. 아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저당 이자하고 저당 수익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5번,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저당 채권 유동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저당의 유동화를 담당하고 있다. 이 당시는 얘기가 설립되어 있을 때죠. 지금은, 이건 옳은 이야기니까. 지금은 이제 뭐가 설립되어 있어요?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한국 주택금융공사.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4번이 틀렸고, 3번 문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저당 유동화를 들 수가 있다 그랬죠.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거랬는데, 동아람 일본의 민간 주택자금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의 실세금리를 적용하고, 대출자의 소득수준,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관, 최초 주택구입 여부 등의 관계 없이 대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관계가 없어야 될까요? 위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구별이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대출자의 소득이나 주택규모, 대출금액, 대출기관, 최초 주택구입 여부냐 아니냐, 생애 최초냐 아니냐, 이런 걸 따져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번에 부동산 재당담보 채권 유동화는 1차, 2차 재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아까 유동화는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주로 2차, 그래서 주로 2차입니다. 다음에 3번에 2차 재당 시장은 1차 재당 시장에 일단 이루어진 재당을 1차 재당 대출자가 팔게 되는 시장을 말하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재당을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죠. 투자자가 2차에서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이야기. 4번, 재당 의원의 대출자의 금융기관이 많은 재원으로 일부 수요자나 공급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 기한다랬는데, 많은 재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재원으로 무한히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거꾸로 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조금 어렵네, 이 문제는요. 5번에, 2차 재당 시장은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들과 용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건 2차가 아니고 1차. 그래서 틀렸죠. 4번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는데, MBB의 투자자는 최초 주택담보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은 어렵겠지만, 발발 그랬으니까 투자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한국주택권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고 있지요. 아까 MBB는 공사가 발행한다 그랬죠. 학자금대출증권, SLBS는 한국장학재단이니까 없어진 거고. 3번에, MPTS란 지분형 주택재당 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다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가 싹 다 가지고 있으니까. 2, 2. 4번에, 영무기지론은 한국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그랬는데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영무기지론이 뭐냐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주택연금 같은 거예요. 주택연금이 영무기지의 일종이야, 이게. 밑에다 써놓으세요. 주택연금이라고. 주택연금. 이런 것들은 한국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 시중은행이 있어요. 시중은행. 그러니까 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거리 한 달이 있어요, 안 한 달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슨 한국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국민은행입니까? 그러면 놀고 먹고 살지 뭐. 이번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재하당 채권의 집합문의 수익권을 갖는다. 그랬는데 아까 발투 그랬으니까 저발이죠, 저발. 재하당권의 수익권은 발행자가 갖는다. 그러니까 외우면 나중에 돼, 이런 거냐.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렵겠죠. 4번이 틀렸고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들린 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우리나라 자산유동화 증권 제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ABS라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로 1999년에 도입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 이번에 아까 제가 잠깐 그 이야기 했는데 IMF 때문에 우리는 ABS가 먼저 도입됐고 MBS가 나중에 도입됐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 됐죠. 이번에 저당대출 자동이체체권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읽지 말고 M, P, T, B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 이야기, 제 이야기는. 한글로 번역한 건 또 한 3가지, 4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로 M, P, T, B 이거는 하나의 재당집합에서 만개와 이자율을 다양화에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그랬는데 이건 M, P, T, B가 아니고요. C, M, O예요. 이게 C, M, O. 아직 안 배웠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답은 이게 이제 틀렸는데 모르겠고 아직은 모르죠. 그 다음에 3번은 거란에 뭐라고 돼 있죠? M, P, T, S죠. 하고 그 다음에 주도계정당법채권 M, B, B죠. 이거를 혼합한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그랬는데 다시 저당대출 자동이체체권은 맞네. 앞에 있는 저당대출 자동이체체체권이 M, P, T, B거든요. 이거 한글 번역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직불채권 또는 저당이체 자동이체 저당지불자동이체체 채권 이렇게 그래서 지불금만 자동으로 이체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는 MPTS하고 이체중권하고 M, B, B, 저당채권을 섞은 혼합형이다 그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4번에 우리가 이름도 아직 좀 어렵죠. 주택저당채권, 남부부채권은 저당채권의 집합에 대한 채권적 성격의 주택저당증권이다. MBB는 채권형이라 어렸죠? 아까? MPTS가 지분형이고 그래서 옳은 약이고 5번 다계층저당증권 CMO죠. 발행자는 저당채권의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동풀에 대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죠. 왜냐하면 발투 그랬는데 저발 그랬으니까 저당풀에 대한 저당권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발행자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옳은 약이다. 그 다음에 제사절에 자금동원 방법 그랬는데 1번은 아직 여러분 설명 안 했어요. 그래서 부채금융은 그랬는데 부채금융은 거기에 ㄴ번에 ABS하고 그 다음에 ㄷ번에 주택상원사체 같은 것들이 주로 부채 쪽이네요. 그래서 주택상원사체는 공법에서 들어봤을 텐데 도정법에서 나올 텐데요. 주택으로 나중에 돌려준다는 채권인데 주택상원사체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개론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하시니까 개론에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아직은 초기를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들어놓으시면 편해요. 이건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1번은. 2번. 자금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걸 했는데 이거는 답이 3번인데요. 이것도 아직 설명 안 했죠. 일단 놔두시고. 그건 알겠는데 보니까. 공모. 공모는 주주를 공개 모집하는 거니까 이게 부채예요. 지분이에요. 신디케이트는 지분투자자 조합이에요. 신디케이트.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릿지는 아까 주주들이라고 했죠. 그거 지분이에요. 그 다음에 간접투자 펀드를 했는데 펀드라는 것도 내돈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다 지분이에요. 이거. 1번도 그렇게 설명할까요? 미음번에 신디케이트는 제가 지분투자자 조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울번에 공모. 공모. 주주모집하는 거죠. 지분. 그 다음에 기업번에 조인트 벤처는 이것도 회사들 간의 연합이에요. 회사들. 그러니까 지분투자자다. 투자자들. 그래서 1번은 미음디긋. 즉 답이 3번이고. 2번은 MBB. 3번이 부채죠. 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부동산 투자회사 관련 설명을 좀 틀린 거였는데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중 유동성을 선호하는 사람은 부동산 직접 투자보다는 증권고리 성장되어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를 선호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릿지는 주식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높겠죠. 한 주에 5천 원이니까 잘 팔리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는 주주니까 당연히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주가가 양육명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 잘못하면. 그 다음에 3번은 예원인가 받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아까 설립시에는 5억이었고.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과 전에는 시험을 출자받는 방식으로 심지로 발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시험에. 그러니까 뒤집어서 나와요. 5번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부동산을 개발관리첩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투자 자본회사는 담당한다. 그랬는데 이걸 담당하는 건 자본회사가 아니고 자산관리회사야. 뭐라고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는 꽤 큽니다.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거예요. 넘어가셔서 4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를 더입한 정책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동아람 1번에 우리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좋아요. 2번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좋습니다. 3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 그렇죠. 4번 주택 제당 채권에 유동화을 했는데 유동화하고 리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즉 리치를 도입한 취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유동화는 따로 도입한 거고 리치도 따로 도입된 거죠. 각각. 5번 투자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명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영업인과 반날로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좋죠.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하고 그 상호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칭을 무조건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2번 어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주식회사라는 건 이야기 드렸고. 3번 영업인과 반날로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각각 50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 3억에 50억. 설립이 3억, 인과 후 50억. 그 다음에 4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한다고 했는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둘 다 명목회사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구조조정은 더더욱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틀렸고요. 이거는 자기관리에 대한 설명이죠. 사실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적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아까 제가 상법의 일부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옳은 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여러분 공부 안 한 것들이 좀 꽤 있는데 PF 같은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6번은 한번 풀어볼까요. 안 했지만. 6번. 부동산금융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이 있는데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의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 신용을 이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되는 역량을 말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취득 사기 위해서 빌리는 게 부동산금융이죠. 용어만 보면 알 수 있고. 이번에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을 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겠죠. 3번에 부동산금융은 담보기는 감가성 감기 차익금 이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부동산은 담보력이 없어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감가성 감기라든가 이자 같은 것들은 세금 감면이 돼요. 아직 여러분 공부 안 했는데 이건 투자이론에서 공부할 거예요. 영업소득세를 나중에 공부하면 알게 돼.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갔죠. 어쨌든. 아니 뭐 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용을 우리가 사업하는데 비용을 썼다. 그럼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금 이자도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영업소득세를 공부하면 금방 알아요. 순대, 이감, 세대, 원감 이렇게 외우면 이자라는 게 공제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건 나중에 조금 더 공부가 됐을 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소금금융이 일반적이다. 그랬는데 이건 아주 공부하면 나중에 쉬운데. PF는 비소구 금융이에요. 비소구. 소구가 아니고 뭐라고? 비소구. 그래서 틀렸어요. 아직 설명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 틀렸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 자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동산 개발 및 건설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금융을 통해서 거래를 촉진하죠. 여러분 소구냐 비소구냐라는 거는 이런 건데. 이것도 금융용어죠. 소구금융은 뭐냐면 이거예요. 소송을 통해서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걸 소구금융이라고 그러고. 비소구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도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 없다. 왜 그러냐. PF 같은 경우는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아주 독특한 대출이에요. 담보가 없으니까. 아니 뭐 이놈이 돈 안 갚으면 소송해가지고 경매로 담보를 넘겨가지고 돈 받을 수 있다고요. 돈 달라 그럴 수 있다고요? 없다구요? 없다.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돈 떼먹어도 된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해보면 알아요. 은행에 돈 떼먹힐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PF를 3, 4월 과정에 송보하기로 하자. 여러분 7번은 아직 안 되니까 하지 말자고요. 8번. 8번도 안 돼요. 이거 하지. 9번.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틀린 것. 이건 책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상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반적인 거라면서요.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그랬는데. 이게 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개발 신탁은 했는데. 위탁자는 땅 주인이고 위탁자가 자기가 개발하는 거예요.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수탁자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탁자가. 신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그랬는데. PF 안 배웠죠. 에스프러 계정이라고 해서 위탁 계정에다가 맡겨놓고 공사업자한테 공사비가 필요할 때만 주는 겁니다. 돈 못 대먹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옳은 이야기예요. 3번에 부동산 개발 신탁금융의 차입자는 신탁회사이다. 그렇죠. 그리고 신탁회사한테 우리가 땅을 넘겨버리면 걔가 돈 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사하고. 그러니까 옳은 이야기고. 4번은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목적 법인이다 그랬는데. PF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5번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지한적 소금융 방식이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죠. 한자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구할 수가 없다.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셨고. 여러분 10번, 11번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고요. 그래서 됐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금융까지는 보셨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감정평가 쪽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은 가장 어려운 게 평가인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 좀 잘라주세요.